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의 진짜 게임이네. DLC 게임이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지하 유적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만요 여기 못 지나가? 아 해독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거기 다시 그럼 도전 왜 밖에 비오냐구요? 왜 밖에 비오는지 그거는 천지신명에게 여쭤보십시오 왜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그거 그거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지만 어 어 설마 얘 지금 풀려있는건 아니겠죠? 어 이거랑 뭘해야되지 여기서? 뭘해야 쟤를 설마 여기서 얘를? 끊으면? 얘가? 이해해버라쓰 아아아아 이해해버라쓰 이해해버라쓰 여기서 돌린 다음에 쟤를 끊는거지요 지금이니 어디서 끊는거지 지금이니 어? 반응이 없었다 아니 아까가 맞는데 잠깐만 아 여기서 돌리는건가? 그렇지 이 다음에 여기서 끊는거지 이제 휴 아니다 아니었다 땡 Polski 다음에 당긴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얘를 더 돌려볼게 다시 왜 안돌아가 어? 안돌아가는데요? 어휴 진짜 당기고나서 당기고나서 아니면 잠깐만 아 레비님 스포했어 바람을 이용하라구요? 어 되네? 아 바람 불 때 잘랐어야 되는거구나 아 바람 불 때 잘랐어야 되는거구나 아 아 아 몰라 어쨌든 됐어 아까는 바람 안 불 때 잘라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거고 아까 내가 한게 맞았네 맞긴 맞았네 난 난 레비님이 바람 얘기하시길래 다시 제대로해서 뭐 바람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다시 끊었지 때마침 바람이 불었지 그래서 깼지 음 맞긴 맞는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였다 내면의 힘, 전투중에 치명성을 입으면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고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진작에 줬어야지 이런거는 아 진짜 한번 다시 부활시켜준다 이 소리 아니야 그죠 안죽게 해주겠다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겠다 우리 인생도 그럼 얼마나 좋아 탐험가의 가방 찾고싶다 탐험가의 가방 어? 저쪽이네? 문서 어? 여깃지롱 문서 그리고 탐험가의 가방 어? 쟤 왜 계속 저러고 있니? 불쌍하게 여긴 휴게소 안 나오냐구요? 왜냐 언제든지 제가 쉬고싶으면 그 불에 가서 쉬면 되지요 아까 몇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다시 거기 가면 됩니까 이제? 아 멀미가 집에서 누워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하면 다음 게임을 뭐하지? 용자삼십 해볼까? 3D 한번 했으니까 또 2D 한번 하고 홍현아님도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다 하나둘씩 또 떠나가시는군 잘가요 어? 싫다구요? 허허허허 아 이 부인님 제 꿈 꾸세요 싫다 하하하하 이 부인님 왜그래? 이 부인님? 왜그래 왜왜 자꾸 제 꿈 꾸세요 하는거야? 석구님들이 제 방송에 오셨으니까 제 꿈을 꾸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인님 꿈을 꾸게 하고 싶으면 이 부인님이 따로 방송을 하셔가지고 따로 이 부인님을 세뇌시키세요 어디 남의 방송에 와가지고 내 꿈을 꾸라네 말하네 어? 할게 없네요 테러블 하네요 테러블 호러블 하네요 이거 테러블 하네요 테러블 하네요 동굴 안에서 씨앗 꼬투리를 획득하고 사슴의 간을 획득해라 동굴 안에서 여기 어디 그런 데가 있나보죠? 찾아보지요 아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아하 아하 아 뭐야 아닌데 여기다 아까 왔던덴데 아니 여기 어디 뭐 사슴이랑 뭐가 있어요 여기? zh бу니이이이익 흫 어릅 여기 뭐 있어? 예, 좋으세요. 좋은 밤 되세요. 허르르르 뭐지?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거는 엔딩 보기 전에 하는 게 맞네. 그죠? 확실히 뭔가 이런 짜잔한 거는 DLH가 됐든 뭐가 됐든 엔딩 보고 할래니까 뭔가 좀 흥미가 덜해. 재밌긴 한데 아까 그거 좋았는데 공포 버전 그거나 좀 계속 해주지 더 또 이따 나오나? 이브인 레비님 신고하세요 이브인님 신고하세요 오늘 자면 레비님이 머리 감겨주는 꿈을 꿀 것 같아요 신고해 신고해 아 이거 어디 가야 돼 신고해야지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아이씨 짜잉나네 레비님 어디로 가야 하죠 아이씨 아이씨 역시 젊은 피의 공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공략도 보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얘 여기서 자꾸 더 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또 아직 알려주지 말아봐봐 알려줘봐봐 여기로 가면 뭐가 있나 싶었더니 또 뭐 있도 않고 뭐 그러네 그렇다 뭐 뭐가 없다 짜잉난다 배는 고파오지 눈은 침침해지지 집중도는 떨어지지 어떡하냐 뭘 가져오라고 버섯이랑 툭 뭐야 사슴간 씨앗 꼬투리 꼬투리 잡고 있네 사슴을 내가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요 어허허허 그러네 당 떨어진거네 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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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여 이거 밖에 나가는건가 나가보자 아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는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는게 아니에요? 어 그럼 알려주지 말아요 돌아다니냐보면 뭐 있겠지 좋아 나디야 시설에 돌아왔어 어디부터 찾을까 먼저 씨앗 꼬투리야 꽃은 이 주변 동굴에서 자라는데 아 주변 동굴 다른데들 가라고 나는 무조건 저 안에서만 해야되는줄 알고 계속 헤맸지 시설에 맞춰서 아 오우! 좋아쓰! 아쉽니아 섹터가 있다면, 내가 어떤 걸 찾을 수 있겠지? 아, 이런 동굴! 아, 이런 동굴! 아... 이거구나! 꽃들은, 이제 꽃들은 필요해! 이제 꽃들은 필요해! 라우라, 내가 어떤 걸 들을 수 있겠지? 내가 도착해! 꽃은 왜 있지? 했는데 이거였구나! 씨앗 꼬투리가 뭐냐고요? 휙, 비둔말린 거야 흐흫흫흫흫 흫흫흫흫 흫흫흫흫 뻔한.. 뻔한 데서 망 터졌네 저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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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 수 있겠지? 나... 너가 죽을 수 있겠지? 그냥... 지지압하니 으쌰 으쌰 으으 깜짝 어! 어휴 죄송해요! 죄송해요! 으아! 죄송해요! 흘려주세요! 흘려주세요! 와 와 와 이 늑대 헤엑 은유 님 상대방 말 참 많네여 말 많은 남자는 섭립말고 질색인 muff 뜨끔 했잖아 말을 좀 줄여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슴만 구하면됩니다 음? 이브이님 화나셨어요? 화나셨으면 말하셨으면 하세요. 제가 다신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브이님은 나 맨날 놀리면서 왜 그거 놀렸다가 삐졌어? 흥 삐졌쏭 아이고 사슴 어딨지 사슴? 전에 사슴 되게 많았는데 여기 어서오세요 여깄다 사슴 오 미안 미안하다 으아 통화 한번 해줘 우우 하 하 하 하 하 하 다굴 당해서 아까 우리 레빈님 저기 할때는 같이 또 다굴 했잖아 하 알았어요 하지맙시다 우리 하지맙시다 여러분 우선다 그 혐의미컬 그 혐의미컬 그 혐의미컬 센오티이온 제가 찾아봤어요 그 혐의미컬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은 안하는게 맞죠 오우 그 혐의미컬 응 응 그럼 이제 다시 가야돼? 거기로? 이건 뭐야 여기는 아 여기가서 이제 해독제를 제작해라 오 키도키요 어? 이 길로 쭉 가면 된다 이제 그러면 이브이님도 하지 말아야지 솔직히 어? 이브이님이 기분 나빠 하시는거 같아서 이제 저도 안하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브이님도 되게 많이 놀리시고 막 그러는데 뭐 저야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놀리.. 같이 아 이브이님도 이브이님이 이렇게 놀리면서 재밌게 하시는걸 좋아하시니까 나도 그럼 이브이님 놀리면서 같이 놀아야겠다 그렇게 한거지 아 안그래요? 어? 뭔데? 뭐가 와? 오 쟤네 왜와? 니네 왜오냐? 나는 양만 만들었을 뿐이고 나는 양만 만들었을 뿐이고 나는 양만 만들었을 뿐이고 어딨어? 오 오 어디서 그래 어디 그 Messi 닿아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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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툼레이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라는 게임입니다. 저 방금 잘했죠? 저기 근처에 있다고요? 다 소탕한거 아닌가요? 어, 뭐야 일본어님 아무도 지금 비듬얘기 안하는데 왜 일본어님이 비듬얘기 하세요? 해지마요. 왜 아무도 알았는데 혼자 이제 그만 비듬얘기 이제 그만해요. 이제와서 그 얘기 끝났어. 오, 제일 나쁜 사람. 다 얘기 끝났는데 다시 얘기 꺼내가지고 그만하자는 사람. 와아 저 위에 있나? 어, 저 위에 있네. 뭐하냐 거기서. 나 더 올라가야되나 여기서? 어, 너 거기 딱 기다려, 너. 거기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너. 거기 있는거 내가 봤거든? 미겨봐.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너, 너 내려가냐? 멍충아. 하하하하하하. 아휴 멍충이 진짜. 아니라서. 내가 올라가는데. 네가 내려가야. 야, 너 점프력 높다? 어허허허. 아, 겁나 웃겼네 진짜. 이거 이제 다 처치한건가? 다시 내려가면 되나요 이제? 내려가자! 어 좀 아팠다 아 진짜 간만에 크게 웃었네 진짜 아 얼마만이야 게임하면서 이렇게 크게 웃은게 또 여기로 가야되잖아요 그죠? 라라언니 감기 안걸리냐구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렇게 저런 체력으로 불사신인데 라라언니 감기 안걸리냐구요? 둘 다 아 아까 아까 그 자기 쳐다보던 그 해골들 그치 허수아비지 그럼 호우 아 그러네 그러네 아니 이거 지금 나라가 좋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흔적 찾는 거잖아 와 근데 저기서 지시만 한다기요? 그곳은 아직도 죽어 나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이렇게 다니는 거에요 또 안 돌아가겠지 한 번에 어? 돌아가네 저는 캐니언에 들어왔어요 그곳 때문에 돌아가죠? 보통은 처음에 안 돌아가지 않나요? 아 돌아는 가는데 돌린 다음에 쟤를 그러면 돌리고 돌리고 돌린 다음에 이 정도 해놓고 얘랑 역결 그렇지 그러면 고정이 된다 천재설 왓썹 천재설 어 들어가세요 서론님 좋은 밤 되세요 엄마야 빠진다 아 더 내렸어야 되나? 아 더 내렸어야 되나봐 천재설 부정 크흫 여기서 쪼끔 더 내린다 이 정도면 왠지 아니 아니야 그만 됐어 이젠 되겠지? 안된다 왜 때문에? 어 이건 또 뭐야 어 어 뭐지? 여긴 되겠지? 아 됐어 여기 됐으면 됐지 여기 됐으면 됐지 여기 됐으면 됐지 여기서 이제 다음 것을 한다 어키도키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번엔 얘를 한다 여기서 올리고 아니지 이거를 그럼 어디다 고정하지? 얘는 고정을 어디다 해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이 시끼야 아 저 뒤로 가야되는데 다시 내려오잖아 그럼 안 내려오나? 서서히 서서히 다 내려오기 전에 얼른 가야되나? 자 일단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걸 타고 가 그렇지 이걸 타고 가 그런 다음이 그런 다음이 뭐야 못타? 어? 훅 떨어지는데? 저걸 타고 오는게 아닌가? 어억 어렵다 오오 갑자기 어렵다 아 여기서 막히나? 4시가 다 돼가는데? 설마 라라는 오늘 끝낼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된 건너편으로 가야되는건 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된 건너편으로 가야되는건 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라라같은 여성분이랑 결혼해야한다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여왕님과 이미 결혼은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같은거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생각 같은거 안해도 되거든요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짝이 있겟든요 안녕 아유 저거 또 한방에 훅 떨어지잖아 어? 쟤를 어디다가 고정해야 잘 고정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엔딩은 봤죠 엔딩은 봤는데 이거 이제 DAC 흐흐흫 hon 흐흐흐흫 이 밧줄을 쓰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뭔 밧줄 뭐 보고 얘기한거야 라라야 어? 뭐 뭐? 라라야 다시 말해봐 무슨 밧줄? 어? 차근차근 말해봐 무슨 밧줄인지 라라야? 이 밧줄 말하는거야? 이 밧줄을 말하는거야 라라야 라라야 어? 저기 뭐가 빛나는데요? 저기로 가야되나?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저기 여기로 올라가서 저기로 가야되는거구나 anxiety 이거 누가 올려줬으면 좋겠다 레비님 어 레비야님 이거좀 올려주세요 에이 이거좀 올려주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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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올려봅니다 올리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체이탈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유체이 몸이 버티는 동안 영원히 먼저 가는거지요 네 근데 그게 아직 구현이 안됐어요 유체이탈 시스템이 구현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정하지 얘를 여기서 얼른 가서 쟤랑 다시 고정을 해야되나 그러면 얼른 가서 여기서 여기서 쟤는 저기도 안되는데 아 시야도 안나오는데 일부러 막아놨구나 고정못하게 얘로 막혀있어 와아 그러면 이 방법도 아니란 소리 아 막혀있어 막혀있어 위에서만 보이는구나 얘가 호우 짱이나네 그러면 하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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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거 아니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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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오 뭐야 호호호호호호호흫 얘 공중에서 헤엄붙이네 잘봐요 잘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구요? 뭘 이용하라구요? 레베님? 이렇게 오면 되는데요? 어허허헣 레베님 난 너무 잘하잖아 레베님 어떡할거야 나 이렇게 잘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레베님이 얘기한게 이거예요? 한동안 안들어왔는데 컨셉이 다른게 아니구요 지금은 디프리중입니다 공포 라디오 하는 방송 맞구요 목요일 일요일 11시에 항상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본방 할 시간이 아니죠 와 얘 다 하니까 온거봐 근데 저 생각했었는데 안될거 같아서 말 안했는데요 말 안한거잖아 그.. 그건 말 안한거잖아 그건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가자 올라가자 가자 올라가자 뭐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거 자동 아니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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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조정하는게 따로 있어요? 아니면 또 뭐 타고 올라가야되? 오 나 떨어져 죽어 아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어딨대 이거 이거? 이거 또 당기는 거야 이거? 아까 그거? 그대로? 그러네 가네 아 아 플라이 씨 이놈 마이크를 숙청을 보내든가 해야지 너의 능력은 아주 귀엽다 바베야가의 모든 것들은 바베야가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폴란더는 다른 것들이요 마지막에 리프트에 있는 것들은 이런거? 뭐? 레전드가 말한 것들은 집에서 금방을 걸고 있는 것들은 하지만 폴란더는 그냥 옛날 것들은 그런거는 응 아 못 맞췄어 야야야 오케이 렛츠 tout hot we can reach him 쒸 쒸 오 쟤고 있다 쥬쥬 쥬쥬 쥬쥬쥬쥬 쥬쥬쥬쥬쥬 쥬쥬쥬쥬 어 놓친건가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중에 근데 벌써 넷 인데요 레비님 이거 오래 걸려요? 여기서 더? 어 할아버지 찾았다 어? 나디아? 그 나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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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이제 약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동굴에서 마녀를 찾으라는데 마녀 찾아서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있어? 더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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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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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왜 이렇게 나디아 아 진짜 왜 터졌지 나 저기서? 아.. 억울한데 물에 있으면 괜찮은거 아니야? 이미 먹어서 안되나? 마지막이야 깨졌어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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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를 여기다가 붙여 consum Kryz 띠로리 어 쟤 풀렸어 마녀 얘네는 죽여도 계속 나올거 아니야 로프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 아 잠깐만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 뭐야 아 쟤가 끊는구나 로프를 자고 일어났더니 듣던 콩려가 터져서 어떻게 쟤를 거기서 거기서 안 터지냐 어 안 터져 기다려봐 이놈아 아 기다려보라고 이놈아 뭘 어떻게 해야될까 아 총을 쏘서 못 움직이게 한다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 어 아 했는데 뭐야 안 된거야 뭐지 여기서 이걸 터트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네 베베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그쵸 그쵸 여기서 이거 터트리는거 맞죠 어 아아아아 됐어 이제 이해했어 이 레버가 있었구나 아아 아아 멍충이 이제 이해했어 이렇게 와서 얘가 오면 이렇게 어렵다 어려워 어딨어 얘는 어딨어 어딨어 아 저기있네 아아 저기 뭐네 얘는 아아 빵이요 어 뭐야 안 맞았어 치크미니 하아 힘들어 이 다음 뭐야 이 다음 뭐야 이 다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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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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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 뭐야 뭐야 안죽었어 안죽었어요 어 어디로 가죠 여기로 올라가는건가요 오케이 이 사다리였구나 이리와 이제 이리와 이리와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구요 가만히 있으라구요 아 뻥이요 어이구 뭐야 뭐야 너무 아프잖아요 아 암 헣 이리카라곤 왕대하 아 헛 헛 아 이 이게 이게 아까 부스전보다 더 어려운데요 흡 이거나 먹어라! 여기서 어디로가? 저쪽에 또 뭐가 있는데? 아! 어! 왜 왜 먹 السputz! 아! 왜.. 왜.. 왜 왜 그러세요 왜왜? 오오오앜 Lochow 하지 마세요! 여호асс этот ас dollar Jeho ас 뭐한거야? 고개만 백업 내미고 있다가 맞았어 어...어글쓰 뭐야? 오오오오 오케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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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не cris 괜찮은hã 이놈 마 됐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딨어 아 저 밑에 있구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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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알았어 지금이니 야 끝나니까 또 연락해 바빠 이거사 폴몬이라고? 이제와서? 땡겨서 안오고 아 뭐야 누구야 내가 올라가니까 또 내려오냐? 이놈들아 아 징그러 음 아 아르바이트 꺼 포 그 다음에 으으으 힘들어 여기 점프 끄우구 진짜 아직 보고계시는분들 살아계시는분들 흐허헣 많은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는구만요 으쌰 호호 호우 할머니 이 얘기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네가 뭘 안다고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러실 필요 없어요 끝나니까 끝나니까 또 다 왔다 와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럼 와가지고 할머니가 정신 차렸을 거 아냐 할머니가 정신 차렸을 거 아냐 할머니가 내가 살아있어 이랬으면 끝 드림 스팅어 꽃가루 화살 스팅어 하른 독화살의 환각을 일으키는 꽃가루를 묻혀서 저기 공포와 혼란에 빠뜨릴 수 있 와 이런 거 진작에 줬어야지 어? 유령 스킨은 또 뭐야 뭐 뭐 또 남았어요? 끝난 거 아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밍? 파밍해서 뭐해 나 유령 그거나 보고싶다 유령 복장 유령 복장이란게 뭐야 설마 설마 저격수 고스트 복장은 아니겠지 아 이거 맞으면 자기네 편 막 쏴요? 재밌겠다 아 뭐한거야 난극 대류 어 이거 뭐야 별거 다 생겼네 클래식 크로니클 캣슈트 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거 옛날 라라잖아 우와아 이런식으로 아 이게 그나마 어 조금 더 최근 라라 유령 스킨 이거다 아아 마녀 스킨이구나 오 이거 괜찮다 멋있다 멋있긴 한데 좀 추리하다 하하하하 더 멋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옛날 나라로 바꿔보자 용감한 탐원가 이런게 있었나? 아 있었지 이거 툼레이더 2 천구백 구십칠 년 와아 툼레이더 2 와아 하하 구십칠 년이면은 근데 고3땡인가? 흐흐흐흐 우와아 이건 그나마 좀 낫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나마 낫는데 완전 옛날거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때 막 혁명이였잖아 우리 그저 우와 뭐 사람이 입체라고 우와 이거 완전 진짜 사람같애 입체야 막 이럴때 아닙니까 어 주무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 할꺼에요 바지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입고 어떻게 벗어 이거 이런 옷을 어? 잠수복도 이정도는 아니겠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뭔가 미션은 더 없는거죠 그냥 파밍만 남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도 되는거죠 저것만 저거 잠깐 저것만 볼까 무서운 얘기는 목요일 일요일 11시부터 시작해서 2시 전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얘기만 주거장창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장하고 스토리는 다 끝났죠 저장하고 저장했잖아 그쵸 아 94% 못찾은게 많네 벌써 4시 25분이라니 오늘 좀 빨리 시작했는데도 와 탐사 크로프트 저택 요거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일단 한번 뭔가만 들어가만 가볼까? 들어만 가볼까? 혈연관계 이건 무슨 방식인거지? 이건 뭐예요 레비님? 정확히 현 부동산 임차인 라라 크로프트에게 외전! 재밌겠네! 외전하면 되겠네! 잠깐만요 자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어? 라라의 악몽이 뭐야? 있었어요? 아 이거이거? 다 그런거겠지 탐사라는데요 이거는? 카드를 이용해서 싸우는거예요 무기 및 탄약을 모아서 이거는 오래 버티기 그런거 같은데요? 예 자은이맘님 들어가세요 어.. 오래 버티기 같은거 같고 이건 뭔가 스토리가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어 좀비모드 좀비모드가 오래 버티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합시다 라라 목소리만 살짝 듣고 최후 통지에 한 부동산 임차인 라라 크로프트에게 이 문서는 크로프트 가문의 저택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이 종료됨을 알리는 최후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 좋다 요걸로 한글판으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볼게